인천시가 섬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3kg 이내 생필품 품목 250여 종이 무료 배송됩니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주요 배송 거점 3개소와 배달점 10개소에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시는 1단계로 24일부터 소야도를 출발지로 덕적도 일대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자월도, 대이작도, 문갑도, 구럽도까지 서비스를 차례로 확대하고 영흥도와 섬 지역을 연결하는 육지 섬 간 배송 실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 올리버리를 이용해 옹진농협 덕적 하나로 마트에 있는 3kg 이내 생활용품 258개를 선택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품목은 간장 조미료 식용유류 24종, 과자 디저트 간식류 36종, 냉동 냉장 간편식 39종, 라면 인스턴트 55종, 생수 음료류 85종 등 총 250여 종으로 구성했습니다. 배송비는 무료며 3kg 초과시 나눠 배송됩니다. 운영 일정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덕적 소야도는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월도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이작도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합니다. 문갑도와 구럽도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영흥도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운영시간은 화·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시는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요일별 특별 행사도 진행합니다. 화요일 삼겹살, 수요일 목살, 목요일 오리훈제 등 1 플러스 1 행사와 함께 모든 주문 고객에게 소정의 상품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김을수시 해양항공국장은 올해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배송물품, 배달점 등을 확대해 주민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로 그동안 배편에 의존해야 했던 섬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휴시설을 활용한 배송 거점은 평상시 주민 쉼터로 활용케 함으로써 지역 상생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데이 인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이상인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데이 인투데이 인투아이 bos â 위 embedded 있는 거 맞을 겨우 contre가 behalas지가 pandemia입니다. 또한 앵커였습니다.